명성왕은 진짜 이 노래가 정말 하이라이트죠. 아까 얘기했던 대로. 같이 끝내야죠.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겠네요. 아유, 녹초 되겠다. 진이 빠지겠다. 저거를 하루에 두 번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겠다. 와, 진짜 기 좀 받으셔야 되겠다. 우리 기 좀 받으셔야 되겠다. 그래야겠네요. 기운이 쭉 빠지네요. 진짜 기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기가 필요합니다. 됐어. 울지마. 저희들이 많이 울었어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3회밖에 못할 일회의 구간이 되었습니다. 도전해 드네요. 도전해 드네요. 어우, 다 울겠다, 이거. ию건이. 그렇죠.